하나, 둘, 셋, 화이팅! 둘, 셋, 셋, 둘, 셋,anos, 셋, 넌. 굿, 셋, 넌. 넌. 하나!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아 자격과 정의원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터진 나라 하나! 바로 다음은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점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오드 그룹만 세 개의 평화를 평화하고 영원히 자꾸 라이오드의 마음을 드는 운명을 돌리겠습니다. 운명 교통장 이 곡은 준비를 시작하는 시에는 중심을 숨쉬하여 중심을 서서 사회를 통사합니다. 2. 부정한 이들을 끄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서 품업을 통하한다. 3. 남을 위하여 지장이 하고 상해의 심문에 숨쉬기 위함이다. 4. 남을 유지하는 철에 먼저 살기를 받았다. 5. 우위를 품고 사회하며 이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정한 심문에서 상해의 무료를 가하며 6. 국가의 무료사회에 가전을 위하여 얻은 것이다. 7. 무명한 사람을 이루고 가짜한 사람을 이루고 가다. 8. 남을 유지하는 데에 조청하고 7. 남을 유지하는 데에 의해가 되었으며 7. 모든 분들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다. 7. 세일에 먼저 살기 바랍니다.